월요일만에 두 번째 하우스에 왔습니다. 반갑네요. 오늘 날짜는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1일 홈카페. 제가 바리스타인데요. 제가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무척 신나 있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저희 하우스에 그게 있어요. 커피 마신기. 그래서 이걸로 여러 가지 만들어 볼 건데 네, 진짜 이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혜린이가 커피를 마셔서 저번에 한 번, 한두 번? 커피 내려서 막 우유에 타먹고 하던데 저는 처음이고요. 스팀 잡혀 있는데 되게 고급적 보이네요. 해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커피가 있어요. 여기다 놔두면 되나요? 어머, 깜짝. 커피 냄새. 아메리카를 만들 때 일단 이 컵에다가 얼음을 부어 줄 건데요. 영상 같은 데 보면 이거 얼음 부은 다음에 이걸 넣으니까 얼음이 싹 하면서 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낭망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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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상. 감상 이기 어렵네요. 응. 이 정도면 되나요? 완성 참 맛있는 커피가 완성됐어요 하지만 저 커피를 한 입도 못 먹기 때문에 컨텐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정식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든 커피입니다 한 번 더 만들어보면 제가 먼저 어때요? 밍밍하지 않은 거예요? 맛있나요? 왜요? 어때요? 어때요? 왜요? 이 머신기가 좋아서 그래요 아무리 안 좋은 원두를 넣어도 맛있게 나오는 커피 아무리 맛없게 만들어도 맛있게 나오는 현대 커피 머신기 얼마나 아담니까 이거 집에 하나씩 쟁여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에 커피를 마셨다가 진짜 저 항상 연유 커피 이런 거 마셨거든요 아빠가 제 커피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아빠가 먹어 막 그랬더니 아빠가 커피를 카페 가서 하나 사왔죠 딱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왔는데 너무 써서 그대로 부렸던 기억이 나요 그럼 저는 연유 라떼를 먼저 만들어보겠습니다 렛스프레소 연유 3큰술 3큰술 3큰술이면 크게 넣어야 되죠? 아니지 묵직해요 이게 연유인지 커피인지 그런 분이 안 갈 정도로 제가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다시 얼음을 부어줄게요 우유를 2분의 3 2분의 3을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감으로 해볼게요 누구도 있겠지? 어? 3분의 4 넣은 거 같은데? 아 이거 3분의 4래요 뭐라는 거예요? 어? 어? 어 이거 그거 있잖아요 오시오시오시오 오시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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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좀 괜찮지 않아요? 그쵸? 한번 먹어볼게요 음 우유 너무 많이 넣었다 오오오 맛있어요 근데 음 딱 그 맛이에요 삼각형에 있는 커피우유 맛 커피우유인데 우유가 좀 더 진한 맛 커피 진한 우유 맛 모두 그 맛입니다 커피 별로 안 먹으면 저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드시래요 제가 먹고 먹으면 되는데 제가 여기 놔둘게요 네 그 다음은 조리뽕 조리뽕 라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조리뽕 라떼는 이제 오레오 쿠키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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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앤크와 우유와 얼음 조리뽕 맛있으면 되는데요 이 정도만 넣어도 되겠죠? 쿠앤크? 오 뜯었대 아주 요리 있게 잘 하면 됩니다 이제 어떡하죠? 일단은 우유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여기 제가 재료를 좀 더 추가해서 해봐요 뭔가 연유가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연유를 좀 넣어줄게요 연유를 대충 감으로 넣어주고 쿠앤크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휘핑크림까지 짜면 완전 그런 느낌 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걸 넣으면 되나요? 넣어서... 오! 뭐야? 우유를 좀 더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속속속속 끝! 짜잔! 오! 저 괜찮지 않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우유인데요? 해! 죄송합니다 섞어서 먹어봐야죠 우유 부어서 거의 다 저주복 말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그 맛이에요 맛있어요 근데 저는 좀 실험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예쁜 거 말고 그래서 지금 솔직히 여기에 우유도 넣고 싶고 핫초코도 넣어보고 싶지만 참을게요 이렇게 해서 섞어주는 거죠 우와 맛있겠다 인정 이건 팔아도 되는 맛이에요 초코 플러스 초코인데 휘핑크림이 있어서 달아요 조리평할 때는 맛있는 걸 다 섞어서 맛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맛있는 조합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도 맛있지만 우유의 양의 실패로 인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것도 맛있었어요 제 커피 싫어하는 입맛에는 딱 그 맛 커피 우유 맛이었고요 조리평할 때는 맛있었습니다 주도 맛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커피 머신 길이 덕분에 카페를 안 가고 이렇게 맛있게 음료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갓성룡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 마시러 갈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